안녕하세요. ETS 토익 리스닝 프랫북 강의를 맡고 있는 YBM 종로센터의 김유진 강사입니다. 레슨1 강의 힘드셨나요? 오늘 벌써 레슨2네요. 자, 레슨2 잘 따라와 주실 거죠? 믿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은요. Part1의 기본기 쌓기, 그 다음에 유형별 분석까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기 쌓기 지난 시간에 진행의 구조 현금을 했었고요. 현재 완료 형태도 점검을 했었죠? 오늘은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수동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교재 한번 펼쳐볼까요? 39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9페이지에 기본기 쌓기 유형 네 번째 형태죠? 현재 수동태와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입니다. 자, 저희는 우선 사진 보면서 한번 형태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사진을 보니까 우선 테이블 위에 의자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옆쪽에 있는 서랍장도 보이죠? 자, 가능한 표현들 뭐가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요. the chairs, 의자들이요. are unoccupied. unoccupied라는 표현은요. 비어있는 이란 표현이죠. 자, 의자를 보니까 어때요? 비어있죠? 네, 이 표현 정답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동사 볼까요? 아 있고, 그 다음에 unoccupied 형태 있죠? 현재 수동태 구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drassa, 서랍장이요. is located. 위치해 있는데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테이블들 옆에 위치해 있죠? 네, 가능한 표현 맞아요. 자, 밑에 볼까요? some furniture, 가구가요. has been neatly arranged. 여러분들, arrange라는 표현은요. 정리하다, 정돈하다, 배열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자,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현재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요. 앞에 있는 표현, 특히 has나 have보다는 뒤에 쫓아오는 pp자리에 들어간 동사를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나오는 현재 완료 수동태도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우선 보시면은 arrange라는 요 표현,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some chairs have been placed. 결국에 의자들이요. 위치해 있는데 어디에? on top of tables. 테이블 위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동사 형태 보시면은요. place라는 이 동사,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unoccupied에 제가 동의어를 하나 정리해 드렸죠? 비어있는 이라고 할 때 바로 mt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unoccupied에 동의어 뭐가 있다고요? mt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기본기 쌓기 유형 다섯 번째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대표적인 현재 진행 수동태죠? 비빙 pp라고 불리는 아입니다. 아, 이거요. 정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자, 사진 보면서 형태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보니까요. 남자가 여자에 의해서 인터뷰를 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가능한 표현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대표적인 표현. a man is being interviewed. 밑에 표현 볼까요? an interview is being conducted. 자, 우선 여러분들 비빙 pp라는 표현을 정리할 때 기억해 주셔야 될 건 pp 자리에 들어간 동사를 사람이 나와서 직접 그 행위를 취할 때 정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주어가 사물일 때 일반적으로 그 형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문장에 인터뷰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야. 사람이 나와서요.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가능해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an interview is being held.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또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죠. 결국에 사람이 나와서 직접 마이크를 사용하는 모습. 이 표현 당연히 정답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조어가 a man, 사람이네요. 사람이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인데요.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옆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비빙, 비피 우선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비피의 동작을 취할 때 저희는 정답으로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요. 비빙, 비피의 빈출 표현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교재 40페이지 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빈출 표현이라는 건 정기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동사들 혹시 모르는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비빙 디스플레이드라는 표현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요. 비빙, 비피는 사람이 나와서 비피의 동작을 취할 때 일반적으로 정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디스플레이 자체의 뜻은 진열하다, 전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볼까요? So, merchandise, 물건이요. Is being displayed. 진열이 되죠. 그런데 in the show window.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비빙, 비피, 사람 원래 필요하죠. 그런데 디스플레이는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자, 사람이 없을 때도 실제적으로 비빙, 비피 중에 디스플레이라는 동사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어라는 게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이 있는 거겠죠. 비빙, 비피 중에 디스플레이라는 동사는 예외적인 사례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기본기, 사키, 유형 여섯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교재는 41쪽입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요. 비동사 뒤에 천치사구, 그 다음 there be 뒤에 명사를 쓰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형태, 사실상 뜻상으로 보면 뭐뭇에 있다, 혹은 뭐뭇에 뭐뭇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사진을 보니까요. 우선 테이블 위에 지금 나무들이 꽂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뒤쪽에 소파들도 보이고요. 컬트에는 다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능한 표현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Two sofas are in the room. 두 개의 소파가 방 안에 있대요. 오, 화면 보세요. 맞죠? 가능한 표현이고요. 밑에 볼까요? A vase, 꽃병이죠. 자, 결국에는 꽃병이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vase라는 단어, 전기 토익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특히 part 1의 빈출 단어니까요.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병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vase,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There is a lamp. 전등이 있죠. 어디에? Decks to the sofa. 소파 옆에 위치했다. 보시면은, 음, 소파 옆에요. 램프가 보이죠? 네, 가능하고요. There are curtains. Curtains들이 hanging, 걸려있는데요. On the windows. 창문에 걸려있대요. 네, 가능한 표현들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파트 1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문장을 대할 때 항상 이미지로 상상하시면서 이 문장을 대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이 문장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상단에 있죠. 여러분들, 이미지 잘 보시고 가능한 표현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요. 이제 유형을 좀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해야지 여러분들 파트 1의 감각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파트 1의 48쪽이에요. 사진 유형별 전략이죠. 사물 사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이라는 거 정말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실내에 나오는 사물, 실외에 나오는 사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그러면 ETS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순차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 1번의 ETS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음, 저희가 배웠던 구문들을 좀 잠깐 접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정답 화면까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A번에 보니까요. Artwork is being taken off. 아, 우리 좀 전에 배웠죠? Be being, be, be, be 구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take off는 때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렇다면 Artwork니까 예술 작품을 갖다가 벽에서 떼고 있는 동작을 취해야 돼요. 자, 비빙 PP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사진 안에 꼭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사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Artwork를 갖다가 떼는 사람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A번은 정답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번 볼까요? A plant has fallen over. 아, 현재 완료 나왔죠?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현재 완료는 테즈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뒷자리에 들어간, PP자리에 들어간 동사를 잘 보시면 돼요. 자, fall은 떨어지다니까. plant, 식물이 떨어져 있는데 on the floor, 바닥이에요. 아니죠? 네. 그 다음 C번 볼까요? Rock, 양탄자입니다, 여러분들. carpet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lying, 놓여있는데요. in front of the door, 문 앞쪽에 놓여져 있대요. 아, 이 표현 정답, 처리됐네요. 자, 그 다음 D번 볼게요. a package, 소포가요. has been set, 놓여있는데 in the hallway, 복도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has been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죠? 뒤에 주차는 뭐가 중요해요? set, 놓여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음, 역시나 C번이죠. 사진 보시면은 Rock, 양탄자가 문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lying이라는 표현 말고요. 시험장에 또 많이 나오는 구문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바로 laid out, 놓여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놓여있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한다? laid out, 이 표현까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ETS 체크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웠던 구문들 잘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1. A. One of the shelves has been cleared. B. Notebooks are stacked on top of the computer. C. A light is reflected in the computer screen. D. A mirror is hanging on the wall. 네, 정답 어때요? 찾아내셨나요? 아, 점점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귀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우선 정답 화면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네, C번이 바로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A번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볼까요? 1. One of the shelves has been cleared. 마찬가지죠. 현재 완료 수동태. 뒷자리에 cleared 이 표현 점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선반 중에 하나가 치워져 있어라는 표현이죠. 잘 보니까 선반이 꽉 차 있습니다. A번 정답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볼까요? Notebooks, 공책이죠. stack, 쌓여 있는데 어디에? 컴퓨터 위에 쌓여 있대요. 아, 사진에 그런 모습 없죠? 정답 되지 않습니다. 자, C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사진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죠. 자, 컴퓨터 화면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야, 이게 정답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사진 봤을 때요. 아, 거기까지 안 보잖아요. 그냥 주위만 이렇게 보는데, 아, ETS 정말 밉다, 그렇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light, 불빛이요, reflect, 반사가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반사가 되냐? 컴퓨터 스크린, 컴퓨터 화면에 빛이 반사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C번의 형태가 정답 처리가 됐네요. 아, 이런 것까지 내놔야 정말? 네, D번 보겠습니다. 자, D번에 보시면은, bear, 거울이요, hanging on the walk, 벽에 걸려있어라는 표현이거든요. 보시면은, 거울이 걸려있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정답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화면 잘 보시고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에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 볼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아, 이게 정답일 것 같고, 저게 정답일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리죠? 자, 화면 볼까요, 여러분들? 네, 정답은 바로 B번 처리가 됐습니다. 먼저, A번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Rocks, 아까 배웠죠? 네, 양탄자를 갖다가 영어 시표현으로 rock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양탄자가요, 디스플레이, 진열되어 있는데, on the rack, 선반에 진열되어져 있대요. 아, 없죠? A번 틀렸고요. 그 다음, B번 볼까요? 자, 다양한 물품들이요, contained,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basket, 바구니에. 자, 바구니가 여러 개 보이죠? 거기에 다양한 물품들이 꽂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정답은 B번 처리가 되겠네요. 자, C번 볼까요? Stones, 돌들이 파일, 쌓여 있는데요. 바이라는 전치사. 여러분들, 저희가 문법 시간에는 바이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파트 1 사진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뭐뭐 옆에라는 뜻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벽 옆에 돌들이 파일드 업, 쌓여져 있어. 이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번 볼까요? 아, 근데 생소한 단어 보이지 않아요? scatter. scatter는요, 뜻이요, 흩뿌리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흩뿌린다는 건 산발적으로 놓여 있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D번 같은 경우는 cup들이, a scatter, 흩뿌려져 있는데, 어디에? on the ground, 바닥에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사진 볼까요? 음, cup들은 바구니 안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답으로 처리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제가 하단에 rag의 동의어들을 정리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역시나 이제 rag의어 전기 토익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rag은 산반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 동의어가 sharp도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letgy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단어 같은 동의어들이죠. 암기해 주시고 필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rag은요, 여러분들 어떤 뜻도 파트 1에 나오냐면 자전거 보관소라는 뜻도 쓰여요. 우리 역사 같은 데 밖에 나가면 자전거 이렇게 묶어놓게 철근 구조물 같은 거 되어 있죠. 그런 것도 다 rag이 돼요. 이거 시험장에 나오면 선반으로만 알고 시험장에 갔을 때 아, 매치 잘 못 시켜서 많이들 실수하시거든요. 오늘 배웠으니까 분명히 전기 토익 시험장에서는 정답으로 잘 찍어내실 수 있겠죠. rag은 선반도 되지만 자전거 보관소라는 표현도 쓸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팁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어서 파트 1이죠. 풍경 사진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경 사진 전기 토익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막 여러 개, 막 네다섯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풍경을 묘사하고 구조물들을 갖다가 묘사한 부분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 게 관건이죠. 우선 ETS 예제 보면서 점검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제를 갖다가 풀어볼 건데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답의 감을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괜히 채점하고 우울해지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잘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네 문제 한 번, 네 개의 보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A. Some tents are being assembled. B. The chairs are shaded by umbrellas. C. Tourists are relaxing on the beach. D. Towels have been spread out on the sand. 네, 어때요? 자, 우선 정답은요. B번의 형태가 되겠죠. The chairs, 의자들이요. I shaded.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Umbrella. 바로 우산들에 의해서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산들 밑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약간 그늘적이 보이죠? 그래서 정답 B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아, 저희 좀 전에 했죠. 비빙, 비피 구조. 기억나세요? 자, A번의 형태는 사진 안에 누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잘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가 않죠? 우선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assemble은요. 조립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나와서 천막을 뭐할 때, 조립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번은요.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와, 휴식을 즐겨야 되는데요. 아, 여러분들 릴렉싱 하니까 갑자기 쉬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안 되죠? 평생 쉬었잖아요. 그죠? 그만 쉬셔야 돼요. 자, C번. 관광객들이요. 쉬는데, 해변에서. 관광객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죠, 그죠? 네, C번 정답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D번 보도록 할게요. 네, 스프라이드 아웃은 역시나 타월이요. 펼쳐져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자, 보시면은요. 현재 완료 수동태. has been, have been 중요한 거 아니었죠? 뒤 조치하는 스프라이드 아웃. 이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답 B번 조리됐고요. 잘 문제 푸셨죠?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ETS 체크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잘 보세요. 다리가 있죠? 네, 지금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람들도 한 무리로 지나가고 있고요. 잘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찾아보셨어요. 아휴, 어렵죠. 네, B번 정답. 아, 이거 비빔피피 정답 처리됐네요. 아, 사람 막 기대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아서 B번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차가 움직이려면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는 게 맞죠. 지금 이제 아직 차가 막 혼자 막 운행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cars are being driven. 결국에는 이제 차량들이 다리를 갖다가 이제 건너는 모습. 직접 사람이 등장해서 차를 운전해서 건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B번의 형태가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A번 볼까요? street lamp. 가로등이죠? 비빔피피입니다. 피피자리에 들어간 동사 잘 보시면 되죠? install. 설치하다. 자, 사람이 나와서 가로등 설치해야 돼요. A번 정답 안 되죠? 자, 그 다음 C번 볼까요? 아, 이거 전기 토익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have gathered. gather라는 표현을 쓸 때요, 우리는 모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바로 have gathered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의는 미팅이라고 쓰지만 모임은 gathering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모이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 gather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볼까요? 자, 공사 작업을 위해서 다리가 has been closed. 닫혀 있어. 현재 완료 수동태. 비비자리에 들어간 동사 볼까요? close.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음, 보이지 않죠? 정답 되지 않습니다. 자, 정답 B번 조리됐고요. 차량은 사람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게 맞으니까요. B번 정답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시고요. 문제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네. 넘버 투. A. Some boats are fastened to appear. B. Some people are fishing from a dock. C. One of the boats is being launched from the shore. D. A sail has been raised above a ship.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A번 조리가 됐습니다. 자, 우선 some boats. boats 가요. 아, fastened. Fastened이라는 표현 아세요, 여러분들? 조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벨트 같은 거 할 때도 Fasten your seatbelt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지금 보트가 부두에 묶여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네, 부두에 묶여 있는 모습이죠. A번 정답 조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B번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부두에서 fishing. 아, 지금 낚시하는 모습 있나요? 사진 잘 보세요. 사람 없잖아요. 조절에 들어간 people. 정답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C번 볼까요? It's being launched. Launch는요, 여러분들. 배가 뜨기 시작해야 돼요. 배가 출발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비빙피피니까 사람이 나와서 직접 배를 띄우는 동작을 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안타깝게 사람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이 표현도 정답 처리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D번 볼까요? 현재 완료입니다. 그런데 민이 들어갔죠. 그러면 수동태네요. 자, cell, 도시요. 올라가 있대요. Above the ship. 배 위쪽으로. 볼까요?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당연히 정답 A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인 구성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빈출 표현. 경기 토익이 많이 나오는 구문들이거든요. 책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시잖아요. 바빠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에 나오는 표현들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 있는 표현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제가 강의한 내용의 몇 배를 더 찾아서 공부하죠. 그냥 제 강의만 듣고 아, 됐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자, 사물묘사 표현에서요. 대표적인 구문이죠. The blinds have been closed. 혹은 pulled down. 자, close라는 표현은요. 블라인드가 닫혀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pull down.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라인드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 당겨져, 내려져 있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전기통에 이거 많이 나오니까, 그치? 이거는 암기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The chairs are pushed. 자, 지금 의자가요. 밀어져 있는데요. Against the wall. 벽 쪽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의자가 벽 쪽에 닿아서 딱 벽 쪽에 의자가 놓여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한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비언도 암기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험상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The lights, 라이트가요. Have been turned on, 혹은 off죠. 라이트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 이거 많이 나오니까 암기 꼭 해두세요. 혹시 알아요? 이번에 전기통에 바로 나올지.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하단에 풍경과 배경 묘사 부분입니다. 자, 봤을 때요. Trees line both sides. 양쪽에 나무들이 놓여져 있대요. 여러분들, 이때 both sides 할 때요. 이 both,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무가 만약에 한쪽 면에만 있다. 그러면 one side가 되죠. 양쪽에 있어야지 both sides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casting shadow, 그림자가 드리워지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밑에 overlook, 내려다 보다라는 표현인데 제가 또 약간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사진을 봤을 때요. 빌딩들이요. 요렇게. 뭔지 알잖아요. 빌딩, 그죠? 딱 보면 빌딩 같잖아요. 그죠? 빌딩들이 밑에 있는 요 물. 이거 물이에요. 물을 내려다 보는 형상일 때. 이때 동사볼 쓴다. 오버룩을 써요. 아마 이 비슷한 사진이 시험장에서 딱 보이면은요. 굉장히 놀라실걸요. 저의 어떤 감성, 아티스트적인? 네, 요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 빈출 표현 들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레슨 투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온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써머리를 좀 하면서요.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배웠던 현재 완료 수동태. 앞에 있는 have, has, been 중요한 거 아니었죠? 뒤에 주차한 pp 자리에 들어간 동사를 유심히 들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수동태. 아, 비빙 pp 사진에 누가 나와서? 사람이 나와서 pp의 동작을 취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인 사례 있었죠? 어떤 동사? 디스플레이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동사 같은 경우는요. 사진을 봤을 때 사람이 없어도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에서 충분히 정답 처리가 가능했죠. 여러분들, 예배적인 사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레슨 2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줄 건데요. 아, 레슨 2까지 너무 즐거우셨다고요? 네,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레슨 3는요, 더 재밌고 더 알찬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